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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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또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양식을 예비하라. 양식을 예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25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41장 25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칠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36절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17세기는 과학자들이 소빙하기라고 부르는 시기의 막바지였습니다. 이때 지구의 평균 기온이 약 1도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고작 1도였지만 그 영향은 엄청났습니다. 당시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가 여기저기 나타났습니다. 영국의 템즈강이 자주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한강은 자주 얼지만 템즈강이 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템즈강 위에서 영국 사람들이 축제를 열었다고 하죠. 얼마나 얼음이 두껍게 얼었는지 코끼리가 템즈강을 건너가는 이벤트를 해도 괜찮을 정도였습니다. 인도, 일본, 중국, 러시아 등지에서는 대기근이 일어나서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럽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았는데요. 기근으로 인해 사람들의 영향 상태가 매우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유럽 사람들의 유골을 연구해보니 소빙하기 이전보다 북유럽 사람들의 평균 신장이 6.4cm나 작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때 우리나라는 두 번의 대기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기근은 1670년에 있었습니다. 이 기근이 1670년 경술년에서 1671년 신해년까지 2년에 걸쳐 있었기 때문에 그 앞글자만 따서 경신 대기근이라고 부릅니다. 1670년 1월이 되자 2월까지 걸쳐서 연속적으로 유성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흉조로 알려졌던 그런 현상이었죠. 강력한 지진이 전라도, 경기도, 경상도, 황해도, 충청도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하였습니다. 전염병과 해충 피해, 거기에 우박, 서리, 가뭄, 쓰나미까지 닥쳐왔습니다. 비가 너무 안 와서 왕이 기후제를 7번이나 드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6월 중순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홍수가 났습니다. 홍수가 끝나자 태풍이 연달아서 전 국토를 휩쓸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메뚜기가 들판을 초토화시켰습니다. 동시에 구제역이 돌아서 수만 마리의 소가 폐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박과 냉해로 밭에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한쪽이 기근이면 다른 지방에 평년 수준이거나 풍년의 수확이 있었는데 이때에는 전국 8도가 모조리 흉작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기근이 얼마나 심했는지 왕실의 종친까지도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인육을 먹는 것이 죽은 사람의 고기를 먹는 것이 다반사였기에 나라에서 이것을 처벌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인구는 1200만에서 1400만 명 정도였다고 추정하는데 그 중에 1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전 인구의 10% 가까운 사람이 이 기간에 죽은 것입니다. 오늘날 전염병,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염병이 무섭다고는 하지만 기근만큼은 아닙니다. 전염병 때는 그래도 먹을 것이 있고 사람이 인육을 먹게 되는 그런 상황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닥치고 먹을 양식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 1년만 기근이 와도 이렇게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는 요셉 시대에 무려 7년의 기근이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때에 대비하지 않았더라면 이때 근동지방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국가들이 전멸했을 것입니다. 애굽이 무너졌을 것이고 야굽의 가족도 살아남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근에 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람들이 이 기근을 대비하도록 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언의 목적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예언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예언이 아니라 모르면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요셉의 예언이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니엘과 게시록의 예언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언의 영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 예언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그런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예언을 아는 것이 우리의 생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을 주신 것입니다. 이 예언은 특별히 우리,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예언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언을 등한이 합니다. 예언을 연구하기를 등한이 하고 이것이 고리타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예언에 대한 유행이 다 지나가버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에 대한 주도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전화를 한 통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에 있는데 교회로 전화가 왔습니다. 부산에 어느 교회라고 소개를 하면서 자신을 그 교회에 다니는 신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요한 게시록 세미나를 하는데 한번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유튜브로 중계를 하니 목사님들이 들어보면 꼭 유익이 될 것이기에 교회마다 지금 전화를 돌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제가 혹시 신천지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합니다. 이제 이들은 숨기지도 않습니다.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가한다고 해서 멈추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뒤로 제쳐둔 게시록을 가지고 그들은 청년들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청년들이 학생들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게시록만 청년들에게 제대로 가르쳤더라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예언을 제대로 가르쳤더라면 우리 교회에서 신천지로 넘어가는 청년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청년들이 있는 것입니다. 게시를 몰라서 예언을 몰라서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닌 것입니다.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 아니라 모르면 멸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소와 이삭이 등장하는 꿈이었습니다. 바로는 이 꿈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평소에 상담을 하던 점술가와 학자들을 불러 해석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꿈의 내용을 다 듣고도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가 답답해하고 있을 때 이전에 감옥에서 요셉을 만났던 바로의 신하 중 한 명이 요셉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불려오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와서 그 바로의 꿈을 풍년과 흉년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바로는 요셉의 해석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믿었으니까 요셉에게 정권을 위임하게 되었겠죠. 그렇다면 바로는 왜 요셉을 믿었을까요? 요셉의 뭘 보고 믿었을까요? 당시 요셉은 죄수였습니다. 아직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습니다. 학력이 높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외국인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이 이 바로의 옆에서 아, 제 믿지 말라고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말을 바로는 왜 믿었을까요? 38절을 보면 41장 38절에서 바로는 자신이 요셉을 믿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세기 41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가 요셉과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분명히 영적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요셉이 영적인 사람임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비범한 사람이다. 뭔가 다르다라고 바로는 생각하였습니다. 바로는 신들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에게 이러한 감동, 이러한 깨달음을 주신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기는 믿음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압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령께서 일하신 결과입니다. 내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는 성경 말씀에 대한 믿음 또는 예언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요셉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요셉이 전하였을 때에 성령께서 요셉과 동역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할 일이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이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을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예배 드리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이끌어 주실 수는 있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편에서 우리의 몫을 행해야 하는 것이죠. 자 본문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요셉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은 예수의 증거가 곧 예언의 영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예언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바로에게 그 예언의 영을 통해서 예언의 기별을 충실히 전하였습니다. 기별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흉년이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무려 7년간의 대기근이 올 것이었습니다. 이 예언을 믿는다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요셉은 무엇을 해야만 했습니까? 기근을 대비해야만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대기근 7년간의 무려 7년이나 되는 그 혹독한 대기근 전에 대풍년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대풍년의 시기에 이 기근을 준비해야만 하는 것이죠. 뭘 준비하면 될까요? 기근에 대비해서 뭘 예비해야 합니까? 양식을 예비해야만 합니다. 기근때에 먹고 살 양식을 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은요. 마지막 때에도 기근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8절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쏘듬해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여기에 해가 비정상적으로 뜨거워질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기상이변이 있는 것입니다. 기상이변은 기상이변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식량 문제가 그에 뒤따르게 됩니다. 여러 재앙이 재림전에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정말 심각한 것이 있다면 바로 식량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적, 육체적, 육적인 흉년일 뿐만 아니라 또한 영적인 흉년이 될 것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 암호스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성령의 단비가 더 이상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날이 이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근에 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육적인 기근은 사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엘리야를 까마귀로 먹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병 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를 위해 진수성찬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육적인 기근을 준비한다고 이 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설령 우리가 쌀을 한 백가마니 정도 집에 쌓아놓는다고 해도 환란이 이르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다 빼앗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육적인 양식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요셉은 기근을 앞두고 뭘 저장하였습니까? 요셉은 기근에 대비해서 무엇을 예비하였을까요? 양식을 저장하였습니다. 양식은 먹을 양식을 말하죠. 자, 먹을 그 양식으로 쓰기 위해서 요셉은 무엇을 저장하였습니까? 수확한 곡식을 저장하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우리가 저장해야 될, 우리가 예비해야 될 영적인 곡식은 뭘까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셉은 어떤 곡식을 저장하였습니까? 수확한 곡식을 저장하였습니다. 자, 곡식을 수확하려면 뭐부터 해야 할까요?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씨를 심고 잘 자라도록 가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씨를 심은 씨에서 소출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오해하고 간과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씨를 심지 않고 자꾸 씨를 저장하려고 합니다. 또는 그냥 그 씨를 다 먹어 치워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밭에 뿌려져야 하는 씨앗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씨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농부가 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자를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요? 농부가 종자가 많다 한들 그 종자로 먹고 살 수 있을까요? 못 먹고 삽니다. 종자는 먹으려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심으려고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식을 저장할 때 저장할 것은 종자가 아니라 그 열매입니다. 종자는 심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종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은 심어서 풍성이 수확을 거두어야 합니다. 그 수확물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 수확물이 기근이 다가올 때에 우리의 먹을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말씀의 씨를 부지런히 심고 수확해야 합니다. 그저 이 말씀의 씨만 모을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에 또 우리의 삶에 심겨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겨진 말씀의 씨앗들이 우리의 풍성으로 수확이 되어져야 합니다. 양식은 우리의 마음과 삶의 또 습관의 성품으로 풍성으로 저장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저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저 우리 기억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양식은 우리의 성품에 저장이 됩니다. 말씀을 마음에 심고 풍성을 거두면 이 풍성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이 풍성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말씀과 말씀의 씨앗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볍씨 종자와 우리가 먹는 쌀이 똑같이 생긴 것처럼 말씀의 씨와 말씀의 열매는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신된 풍성은 말씀과 똑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말씀을 심는 것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성이 좋은 부모 밑에서 풍성이 좋은 아이가 자랍니다. 부모의 풍성이 아이들의 마음에 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말씀을 연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말씀은 내가 직접 보고 연구하고 심어야 하는데 풍성은 그냥 보고 있으면 닮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양식을 어떻게 예비해야 하는가? 풍성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심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풍성으로 수확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에게 한 번은 목회를 하시는데 목표가 무엇인지, 목회 철학이 무엇인지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언을 보면 조만간 환란이 이를 터인데 나의 성도들을, 우리 성도들을 환란을 견딜 수 있는 성도들로 준비시키는 것이 자신의 목회, 목표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 대답이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환란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데 재림에 앞서서 반드시 환란이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림을 맞이하려면 환란을 반드시 거쳐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환란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근을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환란과 기근을 대비할 때입니다.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준비시키고 계실까요? 때로 우리의 생활이 좀 쪼들릴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 때가 있죠.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훈련 시간인 것입니다. 환란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기근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경제적인 압박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감사하며 절제하는 훈련을 하는 시간이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배가 고파도 이기적으로 살지 않는 훈련을 할 때가 있다면 바로 그때입니다. 대기근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반드시 인육을 먹는 일이 생깁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사람들은 서로 물어뜯고 난리가 납니다. 사람이 사람을 먹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배고프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굶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도들이 자꾸 서로를 물어뜯습니다. 비판합니다. 서로 참소합니다. 서로 미워합니다. 양식을 먹지 않고 형제 자매를 자꾸 물어뜯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품성에 양식이 충만히 저장되어 있지 않으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들 때, 생활이 쪼들릴 때 우리가 이 환란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건강이 안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무슨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훈련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이가 들면 앞으로 지금보다 건강이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우리의 쇠약함과 연약함과 통증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않는 믿음을 키우는 훈련 시간이 바로 우리가 아플 때입니다. 훈련되고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는 작은 어려움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시간일까요? 훈련 시간입니다. 일이 잘 안 될 때야말로 낙심하지 않고 백절불굴의 인내를 키우는 훈련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역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역시 훈련 시간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훈련 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때로 반대자나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훈련 시간입니다. 원수도 사랑하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하늘로부터 받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은요. 앞으로 우리가 만날 개국 이래로 없던 큰 환란을 위한 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훈련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비군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비군이 훈련에 참가하면 어떻게 하던가요? 군복을 제대로 입지 않습니다. 바질에 이만큼 걷어 입고 다 이렇게 단추를 다 채우지 않고 모자도 삐딱하게 쓰고 어슬렁어슬렁 다닙니다. 말도 안 듣고 뭘 하라고 해도 하는 신용만 하고 하는 둥 마는 둥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그리스도인 예비군. 예수님이 주신 의의 옷을 제대로 챙겨 입지 않고 금세 벗어버립니다. 자꾸 그 위에 다른 옷을 껴입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순종을 하는 신용만 합니다. 용서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척만 합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아도 한심하기가 이를 때 없습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짜증내고 쉽게 화내고 금방 낙심하고 남들 비판하고 판단하기 좋아하고 내 호불호에 따라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섬기는 것도 그냥 하는 신용만 합니다. 좀 하는 둥 마는 둥 순종을 하다가 칭찬해 주지 않으면 인정해 주지 않으면 때려치워버립니다. 훈련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양식을 예비하고 계십니까? 기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에 뿌려져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혹시나 돌짝밭에서 시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시덤불에 뒤덮여 다 말라 죽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일에 너무나 집중하느라 마음밭이 다 산성화되어서 열매가 썩고 있지는 않은지요? 대기근은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우리는 매년 흉작입니다. 재림전에는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환란전에는 감사하게도 풍년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은 풍년의 때입니다. 늦은 비 성령의 때입니다. 지금이 은혜의 시기입니다. 지금이 수학의 때입니다. 양식을 예비할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이 풍년인 줄 모를까요? 농사를 안 지으니 모르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앗을 심어야 풍년이 되는데 아무것도 안 심으니 수학이 많을지 어떨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지금이 늦은 비 성령의 시기인 줄 알지 못할까요? 성령을 구해야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구하지를 않으니 성령이 주어지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을 구하십시오. 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심으십시오. 거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풍성을 수확하시기를 바랍니다. 양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말씀을 심고 키워야 합니다. 솜씨 좋은 농부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품성을 키워주실 수 있도록 말씀을 심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품성의 열매가 풍성이 열리면 대기근이 전혀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죄가 자란 마음자리마다 말씀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죄는 뽑아내고 말씀을 심어 정성껏 키우시기 바랍니다. 대기근을 준비하십시오. 양식을 예비하십시오. 부지런히 말씀을 심고 품성의 양식을 수확하여 저장하십시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성령의 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마다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풍성이 저장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날 인도하는 소원 주님을 믿고서 따라가네 주님을 믿고서 따라가네 우리 민 avaient 대문하닐 성종애임 주님을 믿고서 따라가네 날마다 먼 날을 내리소서 기가리 소름에 더함이 있으려 믿으면 조심하 말씀했네 마라의 쓴 영혼 당할 때면 마시기 두려워 부르치네 큰 가지 되신 주 날 도와주실 때 내 전의 쓸맛은 사라지네 주 함께 동행기 원이오니 붙들어 주심을 비옵니다 늘 곁에 계시여 능력을 주시고 주위에 살도록 도우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예언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생명의 시간 풍년의 시간을 주셨는데 주님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보내고 있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악하니 때를 아끼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 저희가 이제는 주의 말씀을 심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이 풍년의 때에 아름다운 신의 성품을 우리의 삶에서 수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밭이 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품성의 수확물들이 정말 풍년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가까운 이 때에 우리 성도님들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셔서 이제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제는 주님을 더욱더 따라가며 이제는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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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